으 4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오셨구요 패널에 그리고 강의 해주셨던 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패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를 계속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제가 이제 여기에서 좀 사회를 맡고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닥터 리앙에게 먼저 질문을 하게 했는데요 음 내시경으로 위암 진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음 환자가 꼭 의료진에게 그 내시경을 하기 전에 물어봐야 될 질문으로 진담 질문을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구요 이 내시경은 알맞은 환자에게 적합한 환자에게 시행 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시경을 할 때 용종 철 절제 수를 저희가 어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제거하고 나서 또 6개월 후에 계속 저희가 이게 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검사를 다시 하기도 합니다 어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내시경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매건이 어 발표를 할 때 저희가 들었던 것처럼 유전적인 그 요소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가족적 가족력에 있어서요 가족이 만약에 내시경 어 받으면 환자에게 어떤 상담을 하시겠어요 음 그 이 상담사로서 좀 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안 계시네요 어 그러면 다시 어 질문을 닥터 리앙에게 어 질문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만약 환자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네 내시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전반적인 위험인자에 대해서 어 위암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고요 특히 증상이 없으신 분은 어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제가 조심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내시경에 대해서 소개를 또 하고 어 이점 이로운 점을 이제 얘기를 설명을 해드리고 먼저 어떤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지 이해하게끔 어 도와드립니다 암 전단계에서부터 이제 검사로 쓰인다고 그 점을 강조를 어 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어 다시 다른 분에게 또 어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암 진단 후에 이제 어 유전 상담을 유전 상담을 하셨나요 아니면 진단 전에 이제 하셨나요 어 요 어 요 질문은 또 다른 분 아멘다에게 또 제가 또 여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검사 결과를 기다렸어요 아 저는 우리 가족 다 검사를 했어요 어 저희 여행 여행제가 이제 진단을 받아서 어 전체가 다 검사를 하게 되었죠 아 네 그렇군요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어 저희가 들을 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 여행제가 중에 한 명이 이제 양성으로 나와가지고 저희 어 여행제 전부가 다 검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 양성으로 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유전적 상담을 하셨을 때 경험이 어떠셨는지 좀 어 얘기해 주세요 어 저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저는 했는데요 어 이게 그 경험이 많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cdh 이 돌연변이 검사를 했는데 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아 검사 받기 전에 상담을 했었어야 했는데 어 어떠셨나요 어 이상적으로는 어떤지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상담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원래는 검사 전에 이제 저희 같은 상담사를 먼저 만나셔야 해요 어 죄송합니다 이게 어 래퍼를 어 받지 못하셨나 봐요 음 이때 저희가 상담을 할 때는 유전 검사 테스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 왜 가족분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리는지 이런 데 대해서 설명을 다 이제 해드립니다 네 거기에 하나 더 이제 더 해보겠습니다 어 만약에 어 가족이 다 검사 받는 거를 또 이제 여러가지 이유로 어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어 상담을 하십니까 네네 어 내시경 등이 어 저희에게는 어 옵션이기는 해요 근데 어 대신에 하나의 유전자만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여러 유전자가 있는 패널을 대신 쓰기도 하고요 그것도 이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어 어떨 때는 위암은 아니지만 또 유방암 종류가 이제 관련 그 유전자 관련이 되기도 한답니다 cdh1 가지신 분은 예를 들면 위암 혹은 유방암 두 가지로 이제 어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내시경도 추천을 하죠 분명히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어 이런 그 옵션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자들 가족들 검사를 원하지 않는 쪽으로 원하시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럼 다른 환자분들이 패널로 계시는데요 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환자분들이 패널로 계시는데요 어 에이미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어 저는 수술한 지 어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아 네 제가 2018년 6월 13일에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4기로 진단을 받았는데 어 화학요법을 받았구요 그때 어 그리고 저는 msi 수치가 높은 그런 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 강의에서도 들었지만 음 새로운 면역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 msi 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면역치료 방법으로 혜택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어 그러시죠 어 프라이언 님은 어떠신가요 경험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네네 저는 4기로 진단을 받았고 2년 반쯤 전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증상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그래서 진단을 받게 됐는데 내시경으로 이제 어 확인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화학요법을 했어요 어 저는 처음에 이제 헐트 어 바이오마커의 그 양성 이었어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허셉팅 같은 그런 약을 썼는데 처음에는 좀 어 잘 들었죠 근데 이번 여름에 음성으로 나왔거든요 음 좀 반응이 있다가 약에 대해서 반응이 있다가 쭉 이제 나빠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조금 안정적인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전적 상담에 대한 경험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 후에 유전 상담을 받았어요 어 처음에는 아니었고요 진단 전에는 안 받았고요 음 제가 여기 있는 시티 오브 호피라는 그런 호프라는 곳에서 받았는데 저는 LA에 있거든요 어 그때는 별거가 별로 그렇게 발견되진 않았어요 그 진단 저기 검사를 했을 때 어 pdl1 같은 경우는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어 제 형제들 다 검사를 이제 또 받게 됐죠 네 에이미하고 브라이언에게 이제 어 물어봤지만 헐트나 pdl1이 낮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헐트나 pdl1 같은 발현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 여러 번 들었던 것처럼 음 잘 알려져 있는 면융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어 이런 면융용법은 헐트 양성이거나 pdl1이 값이 높은 경우에 주로 많이 쓰이거든요 어 그러나 다른 약들도 있을 수 있구요 또 현재 연구 중이긴 하지만 다른 바이오마커도 이제 바이오마크에 근거한 옵션들도 있습니다 어 많은 경우에 어 아직 임상시험인 경우들이 있고 임상시험이 지금 열려있는 경우들이 있구요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절차에 있는 그런 어 약들도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헤마 귀걸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헤마 귀걸이는 이제 위와 비슷하게 생겼죠 어 네 그래요 호주에서 온 제 환자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 매관에게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위암 요전 상담을 위해서 건강보험회사에 얘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유전 상담사가 고민을 이제 도와드릴 겁니다 아마 중간에서 어떤 회사마다 또 이제 건강보험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또 다를 수가 있구요 그리고 또 어떤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지 또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어 건강보험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부담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 것을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 저희 같이 이제 유전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또 닥테리양에게 하는 질문인데요 보죠 내시경 내시경을 할 때 병리적인 암의 특징이 있을까요 내시경으로 절제할 때요 어 네네 몇 개의 타입이나 뭐 크기 뭐 기준 그런 기준이 있구요 너무 큰 크기의 그런 용종은 좀 제거하기가 힘들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병리적으로 특징이 어떤지 이런 거 분화가 많이 되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또 점막으로 너무 침투한 경우는 어 힘듭니다 완전 제거한다고 해도 재발될 기회 가능성이 많고요 네 특히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경우는 초기 암에 한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환자 패널들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 증상이 뭐 어떠셨는지 증상이 달라지거나 한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안젤라 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 2021년 진단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시스템 화학요법을 했습니다 근데 치료 후에는 조금 먹을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뭐 화학요법 했을 때 정도는 그 다음에는 이제 40파운드 정도가 빠져서 굉장히 진짜 해골 상태가 됐죠 네 에이미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앰뷸런스로 병원에 실려 갔어요 그래서 95파운드 정도 였고 8월에 화학요법을 했는데 그때 그 다음에 나는 세종이 다시 좀 증가를 했어요 근데 화학요법을 할 당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면역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나서는 조금 지금은 좋고요 네 화학요법은 수술 후에 하면 더 힘듭니다 수술 전에 위절제 수술 전에는 화학요법을 하는 것이 조금 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위가 있는 상태이니까 먹고 하는 것이 어렵긴 해도 가능한데요 수술 후에 화학요법을 하는 것은 또 좀 힘듭니다 면역요법은 부작용이 물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화학요법보다는 조금 더 견디기 낫다고 합니다 브라이언님은 어떠실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화학요법 시에 부작용이 정말 힘들었고요 암이 줄고 나서 좀 나았지요 그 다음에 또 좀 낫다가 또 안 좋아졌는데 원래 제가 헐투가 양성이어서 허셉틴 같은 약을 써서 반응이 어느 정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언제 또 검사를 해보니까 헐투가 음성으로 바뀌어 가지고 또 허셉틴이 잘 안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다른 질문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니콜님이 물어보셨어요 질문 주셨는데 의사가 위 절제수를 내년 안에 하라고 하네요 저는 이제 CDH1 돌연변이가 있고 근데 가정욕은 없는데 의사 말에 가장 좋은 옵션으로 위를 절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절제수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계속 이제 모니터를 하면서 감시를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좋을지 유전자 상담자로서 어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암 위암의 위염력 인자가 이렇게 높긴 하지만 또 이 말이 또 위암으로 이제 돌아가실 위험이 있고 고위험군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어 제 생각으로는 위 절제술이 어 본인에겐 가장 쉽지는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 위 절제수술을 할지 계속 감시하는 쪽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결정할까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 저는 개인의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이런 결정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계속 환자분에게 질문을 하면서 또 현재 나와있는 임상시험에서 나와있는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고 하면서 본인이 결정하시게 이렇게 어 어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닥터 리앙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이것이 맞고 어떤 답이 틀리다 이런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감시를 하는 쪽으로 어 내시경으로 계속 팔로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 생검도 하고 또 내시경 절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쪽 어 의료 어 어 장비라든지 의료 지식이 점점 발달을 하고 있으니까 어 어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어 감시를 계속 하는 쪽으로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위 절제술을 어 어 하셔서 위를 음 모든 어 그 위험에서 또 벗어나서 또 결과를 보시고 싶으시면 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네 질문에 대한 답 감사드립니다 여 질문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질문을 다 답해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우리 패널분들이 좀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해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브라이언 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잘 안 들리네요 지금 어 마이크 다시 켜주시기 바라고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켰고요 진단을 받았을 때 제 몸이 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수박을 먹고 싶다 아니면은 또 뭐 다른 것이 먹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어 나의 몸이 나에게 하는 그런 말이 무엇인가 잘 들으려고 했어요 주의깊게 어 치유의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들이세요 제 친구 그리고 동료들의 어 도움도 어 기꺼이 어 받아들이시는 것을 어 추천합니다 안젤라 님은 어떠신가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어 저의 목적은 어 죄송합니다 절제 수술을 하는 것이었어요 어 왜냐면 제가 어 여러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위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절제술을 어 어 하기로 결심을 하고 목표로 어 세웠습니다 어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하는 거를 추천드리구요 저는 뭐 예를 들면 힙핵 치료도 하고 뭐 그러려고 목표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렵고 어 또 외롭고 또 굉장히 어 힘들 거예요 근데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에이미 님은 어떠실까요 아 아 다른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조언들이 다 완벽합니다 저는 어 어 자신을 잘 지키세요 계속해서 계속 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멘다 님은 어떠신가요 예 긍정적으로 하시구요 항상 집중하시고 자기가 하는 일에 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렵고 우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집중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환자 패널 여러분들 여러분을 모시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연사님들 어 우리 그 내시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유전적인 상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점심 식사 휴식을 가진 후에 다시 또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상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querer 네 네 네 네 네